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웹이라는 코인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1년 5월 29일 이에요 이 코인은 2021년 5월 초에 나온 코인 이에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생 코인입니다 네 이 코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채굴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창인데 각 나라별로 은어도 지원합니다 한국으로 바꿔 볼게요 새로운 맞춤형 전자 현금 시스템 안정되고 안정되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습니다 빛웹 비트코인 아니에요 빛웹입니다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의 모든 특성 안전성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비대위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84만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뭐 여러가지 요런 세가지 유형의 주소를 지원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빠른거래 비대위에서는 segwit 격리 증거입니다 segwit 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뭐 자세한 알고리즘은 모릅니다 제가 개발자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니기 때문에 segwit 이라는 게 서명을 간편하게 해가지고 거래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비트코인이 거래가 느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래를 빠르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스프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예스프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cpu로 연산을 해내는 알고리즘이죠 cpu 기반의 마이닝 코인 중에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있긴 있습니다 그중에 예스프을 사용한다 사전 채굴이 있네요 258만개의 동전을 미리 채굴 했답니다 이거는 3% 정도에 불과하며 총 공급량에 뭐 더 좋아지고 비트코인을 대처하여 지불하는 암호화폐가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채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굴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갑을 받아야겠죠 홈페이지에 지갑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윈도우 맥 리눅스 있는데 이 지갑들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서 윈도우 인스톨러 지갑을 받는게 깔끔하더라구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간혹 이런게 윈도우 pc 보호가 뜹니다 그러면 추가정보 눌러주시고 실행 인스톨시켜주세요 이번달에 나온 코인인데 지갑도 이렇게 자신들이 신경써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탕화면 가시면 이렇게 일렉트럼 빛 웨이브 이라고 뜹니다 더블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야 겠죠 create a new wallet next standard wallet으로 next create a new seed 네 여기 seed가 보입니다 seed를 적어주셔야 되요 나중에 지갑이 없거나 백업 하시구나 다른데서 지갑을 여실 때 내 지갑을 로드 하려면 seed가 꼭 필요합니다 seed 잊어버리면 절대 안돼요 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어주셔야 되요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 저장해 주시고 next 그러면 지금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적어놓았던 것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지갑 주소를 다운받았으면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겠죠 마이닝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마이닝 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닝풀 스테이처에 마이닝풀 r플랜트 r플로 가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비디웹을 클릭하시고 커넥터에 가시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cpu 마이너가 cpu 온리 입니다 이때 cpu 마이너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cpu 마이너 오티프 윈도우 파일이 있죠 다운받으시고 차단됐다 그러면 모두 표시하시고 위험한 파일 보관 계속 다운로드해서 끝까지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압축 풀어주세요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죠 보시면은 빛 웹 여기 있네요 편집 들어가시고 자신의 풀 주소가 적혀있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갑 주소를 복사 올렛 어드레스 란에 붙여넣기 워크네임은 yyy로 해보겠습니다 저장 배치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굴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갑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다시 r플랜트 풀로 들어가서 원래 주소란에 자신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으시면 워크네임은 yyy 잘 되고 있죠 지금 해시가 45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코인 양이 24개 이렇게 일단 채굴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끈따끈한 신규 코인 비트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동영상 촬영하고 한 2시간 정도 채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시가 1.42키로 엄청 많이 잘 나오죠 현재 2시간 동안 22개 정도 받았고 7개가 패드 됐네요 하루에 33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이 지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Oyarda